흔들어진 캔처럼 우리의 몸을 단단하게만 만들 줄 안다면 3대 중량은 확 오를 것입니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할 때 체스톱 해라, 복식 호흡을 해라 허리에 자연스러운 아치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중량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하나 간단하게 답을 먼저 드리자면 체스톱을 하라는 것은 진짜 가슴을 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외국에서는 고중량 리프팅을 수행하다가 가슴이 무너지려고 할 때 코치들이 체스톱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즉 가슴을 시작할 때부터 들어올려라 라는 것이 아니고 스쿼트나 데드 수행 중 가슴이 무너지려고 할 때 올려라 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복식 호흡은 가슴으로 호흡을 하지 말고 배로 호흡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중량 리프팅 시 호흡을 신경 쓸 것이 아니고 호흡을 잠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브레이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허리의 신전은 사실 과신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허리의 바른 신전이 아닌 과신전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몸의 앞쪽 코어를 잘 쓸 수 없게 됩니다 허리를 이렇게 꺾은 채 배에 힘을 한번 줘보시면 절대로 힘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고중량 리프팅에서 가장 중요한 브레이싱이라는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알루미늄 캔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캔은 안에 내용물이 없고 열린 캔이고 두 번째 캔은 내용물이 들어있는 닫힌 캔입니다 세 번째 캔은 안에 내용물을 사정없이 흔든 닫힌 캔입니다 각각의 캔 위에 원판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캔이 가장 강력했던 이유는 내부의 압력이 증가를 했고 그것을 캔의 외벽이 잘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안정성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통을 한번 보죠 이 몸통은 캔처럼 원통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우리의 이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이 허리는 유일하게 허리뼈 하나로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얇고 긴 허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구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고 모든 운동에서는 이 허리를 잘 보호하고 잘 사용하는 게 움직임의 핵심이 됩니다 3대 운동 중 스커트와 데드리프트에서는 이 허리를 포함한 몸통을 캔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고 그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중량을 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다리가 약해서 고중량을 못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체가 고중량을 못 버티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하체는 생각보다 엄청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흔들어진 캔처럼 우리의 몸을 단단하게만 만들 줄 안다면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의 3대 중량은 확 오를 것입니다 브레이싱은 잠그다 라는 뜻으로 우리 몸에 상체의 안정성을 올리는 방법을 표현할 때 브레이싱을 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서로는 길었지만 브레이싱을 하는 방법은 지금껏 여러분이 보셨던 캔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선 캔의 외형과 같이 우리 몸을 만들어 봅시다 캔은 일자의 실린더입니다 만약 캔이 일직선이 아니라 조금 굴곡을 가졌거나 휘어져 있다면 훨씬 더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의 원통처럼 우리의 몸도 일자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자를 만드는 자세가 우리 몸의 중립인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사람의 자세인 과점만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브레이싱을 한 자세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큽니다 그래서 중량 스쿼트나 중량 데드리프트를 하면 필연적으로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직선에 통나무 같은 몸통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허리만 중립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골반부터 중립을 만들어야 우리의 몸통도 중립이 됩니다 캔의 실린더 모양을 떠올리면서 엉덩이에 힘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골반의 라인이 중립으로 맞춰지게 되고 배에 힘을 살짝 주면서 키가 커진다는 생각으로 바르게 서게 되면 내 몸이 캔과 같은 모양을 하게 됩니다 틀린 자세를 보여드리자면 캔의 한쪽이 꺾여서 이렇게 허리가 꺾인 자세이거나 안으로 말린 자세일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위에서 누르면 금방 무너집니다 아까 우리는 캔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흔들었습니다 이때 캔이 강력해지는 이유는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고 그 증가한 압력을 이 알루미늄 캔 외벽이 안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 말인 즉 우리의 몸도 내부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그것을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 훨씬 더 강력한 상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느낌을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다리를 벤치의 90도로 만들고 누운 채로 아까 연습했던 골반의 중립과 척추의 중립을 잡은 상태로 배로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부풀어지는 배를 코어 근육에 힘을 줘서 안으로 누른다고 생각하면서 흡! 하고 힘을 줍니다 이게 어려우면 배 위에 덤벨이나 원판을 올려두고 이 원판이 내 배를 아래로 누르지 않고 내 몸이 원판을 위로 밀지 않는 딱 중간 지점을 찾아서 힘을 흡!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착용하는 이 웨이트 리프팅 벨트는 딱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싱이라는 것이 어려우시면 벨트를 차고 바르게 서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호흡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서 위아래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옆으로 팽창한다고 생각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이 벨트를 밀어내고 더 벨트를 강하게 밀어내기 위해서 배에 힘을 흡! 하고 줍니다 이게 바로 브레이싱이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수행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킬입니다 즉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복식 호흡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브레이싱을 잡아놓고 그것을 풀지 않게 잡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바르게 서서 엉덩이에 힘을 줘서 골반에 중립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고 배를 옆으로 부풀려줍니다 그리고 배에 힘을 하고 줘서 그 들어온 공기를 안으로 강하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허리에 걸리는 부하를 복압이 받아주게 되고 훨씬 더 안정적인 상체를 만들 수 있고 고중량 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허리에 자연스러운 신전이 사라진 플랫백 상태여서 위험하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브레이싱을 한 상태에서 오히려 척추가 직접적으로 받는 부담이 훨씬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파워리프팅 선수들은 허리가 평평한 상태에서 고중량 리프팅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고중량 리프팅에서 가장 중요한 브레이싱이라는 스킬을 알루미늄 캔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운 브레이싱을 통해서 스쿼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및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 소식 보실 수 있으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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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